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 입니다. 오늘 주말이구요. 아까 낮에는 또 소나기도 내리고 했는데 오늘 일찍 퇴근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올리는 이유는 내일 실시간 방송 예정되어 있는거 알고 계신분들은 또 알고 계실텐데 원래는 녹화로 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했으나 실시간 방송 계획을 잡았구요. 하수구 장비 실시간 방송의 내용은 하수구 장비를 소개를 할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수구 장비를 소개를 할거구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다시피 아빠 손 사장님께서 이런 하수구 장비를 실시간 방송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걸 말씀을 드렸더니 파파 샤프트, 플렉스 샤프트를 사장님께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한분께 선물로 드릴건데 방송 말면 끝에 쯤에 이제 플렉스 샤프트에 관해서 사장님과 함께 좀 어느정도 방송을 하고 나서 방송 마무리에 선물로 드릴건데 아쉽게 또 한분에게만 드려야 되요. 아쉽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것을 추첨 방식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시간 방송상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추첨, 추첨이 아닌 퀴즈! 퀴즈를 내서 퀴즈를 내서 정답을 올려주시는 한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퀴즈는 어렵지 않구요. 제 방송 하수구 작업하는 영상을 제 방송을 관심있게 꾸준히 보셨다면 관심있게 보셨다면 아마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의 힌트만 드리구요. 대신 아마 영상을 정독을 하시면 분명히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아무튼 한분께 이렇게 선물로 드릴거고 그래서 이 공지를 이렇게 좀 먼저 띄워놓는 거구요. 내일 오전에 고압세척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방송 예정이 11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